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민선 5, 6기 성북구청장을 역임하고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을 지낸 김 전 구청장은 이번 총선 출마를 위해 일찌감치 청와대를 나왔죠. 지난 여름부터 성북구 곳곳에서 주민들과 지역활동을 이어가며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어제는 출판기념회만 열었고요.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3선 유승희 의원의 지역구인 성북구 갑지역에서 오랜 구정과 청와대 행정 경험을 토대로 치열한 접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의 측근이자 당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해식 전 강동구청장도 지난 12일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출마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을, 3선의 심재권 의원의 지역구죠. 이 전 구청장은 강동구 3선 구청장의 경험을 토대로 지역 내에서 높은 경쟁력, 그리고 당 대변인으로서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민선 5, 6개 관악구 수장이었던 유종필 전 관악구청장도 어제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총선 레이스에 뛰어들었습니다. 출마 지역구는 관악구 을, 현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죠. 유 전 구청장은 출마사를 통해 구청장 8년 경험을 토대로 관악구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자리를 탈환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이처럼 전직 구청장들의 총선 출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총선 출마를 희망한 민주당 현직 구청장들은 상대적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먼저 조금 전 기사에서 전해드렸죠. 총선 출마 의지를 강력하게 밝혀왔던 성장현 용산 구청장은 결국 총선 의지를 접었습니다. 이미 여러 인터뷰를 통해 출마 의지를 밝혀왔지만, 현역 자치단체나의 출마를 자제하라는 당내의 강력한 만류 때문에 뜻을 접었습니다. 현 동대문 구청장인 유덕열 구청장도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구민과의 약속대로 구정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앞선 용산 구청장의 경우처럼 민주당 중앙당 방침이 크게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지막 3선 구청장 임기를 보내고 있는 서대문구 문석진 구청장, 구로구 2선 구청장도 총선 레이스 하마평에 오르내렸지만, 문 구청장은 지방분권에, 이 구청장은 구정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일찌감세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사람 지역 내에서 오랜 행정 경험과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한 전직 구청장들의 출마 러시. 현역 의원의 물갈이 바람에 편승해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보일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엔 이슈였습니다.